한글자막 by 한효정 하나님이 구원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믿더라면 우리가 거기에 쓰임받는다면 소중한거지요. 저는 이걸 가지고 24전도라는 단어를 찾았습니다. 이렇게 전도현장에서 전도를 하면서 역시 답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다 잡혀있기 때문에 어려울 수 밖에 없죠. 여기다가 완전히 이걸로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일어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조그만한데 이 사단을 믿는 사람들은 큰 신전을 만들어놓고 미혹을 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잘되면 모르겠는데 완전히 올무 6가지 걸려서 멸망받는 겁니다. 이걸 발견하게 됐어요. 이 답이 놀라웠기도 성경에만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뭐 모자를 하나 썼는데 종교라는 모자를 쓴 겁니다. 여기에다가 심지어 아는 전혀 변하지 않는데 몇 번 설명만 들으면 되니까 복음이라는 모자를 써 봐요. 여기에다가 이제는 뭐 굉장히 성공하려고 하고 경제의 종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이게 이제 올무의 관련 주제에 망할 수밖에 없어서 여기다가 이제 열심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단어들이 다 굉장히 많이 나온 단어죠.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핑계되지만 가장 위에는 나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은 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멸망받았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위기가 왔어요. 문화 위기가 왔어요. 문화 위기가 왔어요. 그래서 전도는 개인 구원과 동시에 문화 위기를 막는 겁니다. 당연히 교회 위기가 왔어요. 그래서 지금 심각하게 교회 문들이 닫고 교회는 줄고 이렇게 되겠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그렇게 되면요 재앙이 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떨어뜨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해서 우리 교회들이 막 교권으로 나가고 계속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은 싫어서가 아니고 살리기 위해서 건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는 게 재앙 위기입니다. 복음은 개인 구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재앙도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교회가 살아야 국가 살기 때문에 복음은 개인 구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살리는 것이 되죠. 사람들이 이제 보통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아니죠. 모든 삶이 캠프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 아마 일을 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일꾼들은 수고를 많이 했을 거예요. WRC 시작하면요 굉장히 일이 많아요. 또 그렇다면 집회하면 방송실 저런 데서는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해야 돼요.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캠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살리라고 하면 성경에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캠프가 되어야 돼요. 캠프가 되어야 돼요. 20가지 전략을 캠프화시키라. 우리의 삶을 캠프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많은 일이 났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는 아주 중요한 미래들을 캠프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모든 삶이 캠프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 가정의 위기 왔다. 주로 그런 게 제일 많죠. 요셉입니다. 국가의 위기 왔습니다. 모세입니다. 교회의 위기 왔습니다. 그게 사무엘입니다. 골리아스를 이긴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평생 동안 죽음을 당했습니까? 다윗이요. 모든 걸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랩런트 7명은 모든 삶을 캠프로 만들어갑니다. 이것부터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하지 않으면 교회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스 11장 사람들의 모든 삶은 캠프였고 초대교회가 캠프였어요. 이것부터 빨리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되어지면 저절로 문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실은 문제가 아니고 발판이 되어진 겁니다. 교회 교회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 10명을 만나가지고 물으면 9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가서 시험이 들어서 그만뒀다. 10명용 9명입니다. 우리가 뭘 놓쳤냐 이걸 놓친 거죠. 우리의 삶이 캠프인데 그걸 놓친 겁니다. 교회 일하다보면 서로 의견이 맞기도 하고 안 맞기는 게 있지요. 그게 캠프인데 그걸 캠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직분을 가지고 헌신하는 그 자체가 캠프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안 되어지니까 다른 부분은 저절로 안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되어져야 그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캠프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안 그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이사회 60장에도 이미 여호와 영광이 너희의 임하여 있는 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빛이 되거나 빛을 만들어라 그건 빛은 하나님이 만드는 거지 빛은 하나님이시지 우리 자체가 빛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안 속아야 미자립도 해결되고 다 해결됩니다. 여기에 속는다는 것은 조회를 상실하는 겁니다.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들도 쉽게 보면 저 사람 어떻게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교회는 훌륭한 사람만 오는 데가 아닙니다. 많은 공부 좀 경의자들도 보면 교회에 인재가 많아 있는데 물론 인재가 많은 것은 좋은 일입니다. 굉장히 사단이 좋아하는 소리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리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데입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사단의 소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캠프 우리의 삶이 빛이란 말이 그 캠프가 안 되니까 다 놓치는 거예요. 헌신하는 것도 성령의 감동을 해야 되는데 오기로 하는 거죠. 저는 제가 아는 중기자예요. 생긴 헌금 안 하는 사람이 교회 싸움부터 나와가지고 개척하는데 헌금하더라는 거에요. 생긴 안 하는 사람이에요. 오기로 그냥 하는 거에요. 그것도 오기헌금이라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자꾸 나가면 죽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불신자가 교회를 욕을 해요. 욕할 만 하지요. 틀린 것만 계속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만이라도 중직자들에게 오래 바뀐 거 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되더라도 만들어져 저의 부흥은 어떤 면이 간단합니다. 지금 20가지 전략 가운데 기초 캠프가 뭡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사람은 모든 성도는 다락방을 열어라. 이게 지금 개척하는 사람들이나 미자력 교수는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세신자는 팀 사육의 대상입니다. 이 초대교회입니다. 모든 집은 미션 홈이었습니다. 모든 직장은 전문 교회였습니다. 모든 지역은 지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일본 것만 안 속으면 단번에 역사에 놓아야 됩니다. 일본 것에 속으니까 우리의 진짜 애로상 현장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이게 다 캠프라니까요. 여기에서 불이 꺼져버리니까 그 다음 그건 켤 수가 없어요. 여기 계신 주민자분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목사인 내가 장로인 내가 여기에 불을 끄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자주도 계속 틀린 말만 하게 돼요. 우리 교회로 영적 문제만 하는 사람이 많은 거 알아요? 정말로 틀린 얘기입니다. 그 사람 갈 때는 교회밖에 없어요. 그게 정말 올바른 교회라면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은 교회밖에 올 데가 없어요. 봤잖아요. 아닙니까? 그 얘기는 간단한 얘기가 완전 앤티크라이스트 예요. 그렇죠. 그건 완전 앤티크라이스트 입니다. 그렇잖아요. 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어마어마한 걸 예사로 그냥 너무나 큰 범죄 행위를 그거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회계도 보면 전부 육신적인 거 네가 잘못한다 내가 잘못한다 이런 거 그런데 영적인 부분은 전혀 회계 없어요. 여러분 교회 불 다 끄 뿌리면요 그거는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깨달으면 교회 살릴 수 있고 세계 살릴 수 있습니다. 왜냐 빛은 어두움을 당장 없애기 때문입니다. 어두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빛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꼼꼼하게 생각만 해도 역사를 납니다. 이 사람들은 다 여기에 빛이 나타난 것입니다.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들면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형님들은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승리시키셨다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꾸 캠프를 잘못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역사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처음에 개최기 한 번 교회는 서른 몇 명이 있더라고요. 당장 서른 군데 다락방 일어나요. 그러니까 서른 군데 사람이 또 역사를 나잖아요. 건방 전동군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새가족이 옵니다. 이 사람에게 그동안 있었던 걸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팀 사이 되는 거예요. 집집마다 말씀 운동이 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모든 직장에 말씀 운동이 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초 캠프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두 번째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가장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위드입니다. 이게 합숙이요. 집중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들었으면 캠프로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굉장한 역사 일어납니다. 내가 음악 하는 사람 보고 왜 그냥 음악 하느냐 집에 모여있어 캠프 해라. 그래서 내가 태권도 하는 사람 보고 그래서 뭐 때문에 태권도 가는 모집 하라고 그러면 오느냐 태권도 가서 현장 돌면서 캠프를 해라. 하나님 말씀 다 놓았지 하나님 말씀 모든 현장 캠프 그리고 뭔지 압니까 모든 시스템을 캠프로 만들어라 아무리 시스템을 가르쳐도 여러분이 캠프 안에 불은 불은 안 켜져요 시스템을 캠프로 만들어라 그래서 전도 전도 학교에서 시작 어디까지 가느냐 RU 까지 갔어요 이게 캠프입니다 우리 전도 학교 시작 신학 훈련 신학교 RU 까지 간거에요 여러분 교회 건축을 한다면 캠프가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내 생에 마지막 불을 밝힌다라고 생각해요 내 생에 후대들이 올 수 있도록 등불을 밝힌다고 생각해요 내가 가진 것이 굉장히 작지만은 정말로 배가 지나가다가 안전할 수 있도록 등대로 켠다고 생각해요 많은 어린 아이들이 가는 길에 내가 불을 비추놓는다고 생각해요 이게 경고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것이 캠프에요 그렇죠 그래야 치유되는 역사를 알았어요 여러분 주의를 예배드릴 때 글이 안 들으십니까 안 그러면 손해보는 거예요 어떤 학자가 그런 글을 썼어요 운동을 하면서 내가 리듬을 찾아가 집중력 가지면 내가 살아난대요 내가 막 이게 리듬을 잃어버리고 막 애를 쓰면 뇌가 파괴된대요 여러분 주일 날 예배드리러 가서 캠프가 안 되지 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만약에 주일 날 예배드리는 게 만약 캠프가 되지 버리면 치유되는 역사를 놔요 예배드리러 그래서 우리 목사 할 기도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설교하러 주일 날 가는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말씀을 내게 주옵소서 그렇죠 그것만 기도하면 됩니다 성도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주옵소서 교회 가는 사람들은 오늘 내가 반드시 들어야 될 새 은혜를 나에게 주옵소서 그렇지 않은 것은 캠프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스템을 캠프 하나님 저 사람하고 같이 교회를 하고 내가 시험 들어서 캠프가 안 되어서 그래요 그럼요 굉장히 손해봅니다 육신적으로도 손해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있는 수모가의 전략은 굉장한 것이죠 미래를 기다리지 말고 캠프를 해라 여기서 나온 게 렘넌트 운동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게 산업성경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게 전문인 문화인들 모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게 치유사회입니다 성경에 있는 스무 가지 전략을 캠프로 만들어라 한 번에 있는 거 하니깐요 엄청 엄청 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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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장들이 있습니다 황금 황금 허장은 그냥 두면 사각지대가 되고 복음 안전하면 재앙지대가 돼요 그래서 완전히 전도운동만 하는 성교관을 제가 부산에서 13군데로 만들어보죠 진짜로 대역사를 낳습니다 저는 13군데만 건드리면 되니까요 그중에 한 군데가 사하 지역이었어요 사하 지역이 그때 당시에 부산에서 제일 큰 공단이었어요 여기 가서 건물 3개 찾아냈어요 한 번 생각해 보라니깐요 건물 3개를 찾아냈는데 거기에 밤에 공단에 있는 사람도 불러 모아 성경 가르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부산에 13군데로 딱 지정해서 들어가서 전략을 편 겁니다 부산 난리 났어요 부산 난리 나가지고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서 내게 시비 그런 분이 제가 이 전도했던 종이 들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왈가왈화하는 목적이 뭔가 아닌가 결론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네 지역에서만 하지 왜 남의 지역까지 오느냐 그리고 다 닫았거든요 엄청 많습니다 학교 전략서라 제약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만드는 게 학사입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 해야 돼요 앞으로 제약 막아야 됩니다 본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내가 본격적으로 할 겁니다 후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의장이 굉장히 많아요 이걸 안 하니까 진짜 이단들이 다 학교를 다 파고 진짜 이단은 전혀 막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깐요 여러분 신천지 그렇게 설쳐도 우리의 다락방 예원교회는 못 옵니다 그렇잖아요 절대 그런 일이어도 못 옵니다 그 어떤 단체도 부산역에 여호와의적인 설치다가 우리 팀들과 몇 년간 다 없어져버렸어요 아무리 강하게 훈련시켜도 그 영 자체가 죽은 영이라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모든 재앙 위기 지대에다가 빛을 밝히라 그래서 단순한 미래가 아닌 미래 캠프를 해라 꼭 마음속에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2RTC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제2RTC운동 가운데 한계가 지금 대학로를 파고 다가야 된다 대학로를 파고 들어와서 극장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 안 되면 우리가 힘이 없지 금방 안 되면 빌리기라도 해야 된다 그래서 365일 문화공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외국인들 오면 둘러다가 보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빛이란 이 흑암 무릎은 빛이 있기 때문에 굉장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리 렘넌트 운동은 그냥 운동 아닙니다 지금 많은 복원 가진 실력 있는 렘넌트가 막 일어나고 있어요 나는 몇몇 목사님들에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이름은 건묵하기 마음입니다만 자기 아들들이 말이요 인류대학을 나오고 외국에서 인류 공부한 아이들을 우리 학교로 보내야죠 자식 놓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녀가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굉장한 인재들을요 우리 학교 보내서 저거 옳은 전도자를 만들겠다는 거죠 미래의 재학 막는 길이 다른 거 없습니다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하나 기도하세요 다음 주일 설교에 나올 겁니다 세계 교회의 많은 지도자들이 전도 훈련은 그냥 신학도 안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저 오지에 있는 것 같으면 이해되는데 미국 안에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RU 운동을 하자는 거죠 기도하세요 RU 마음에 담으세요 저는 저는 마음에 캠프가 일어났거든요 하나님이 제 걸 빛을 강하게 빛을 줬어요 지난번에도 하와이 갔을 때도 신학 공부 전혀 안 하고 목사되어 있다 이거까지 그걸로 물어봐서 어차피 목사되어 있냐고 그러게 우리 선배님이 하라고 하더라 무슨 선배가 아무것도 아는 사람 목사를 만들었냐고 나름대로 따라다니면서 진짜 심부름을 잘했는가 봐요 참 큰일 났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237개 나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37개 나라 가운데도 한 나라만 예를 들자면요 예를 들면 파나마다 그건 한 나라 아닙니까 수없이 큰 복음 못 들은 원주민들이 있어요 그게 지도자들이 갈 데도 없고 힘이 없으니까 그냥 있는 겁니다 이들이 복음을 받고 충격을 먹었어요 충격 먹었는데 그 다음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왜냐하면 공부에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들을 지금 훈련시켜야 되겠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작년에는 제가 처음으로 미국의 사람이 저를 강사로 불렀었어요 처음에는 미국 사람이 우리를 불렀다 거기에 목사님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목사님들만 따로 모시고 내가 아까 한 시간 강의를 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멘을 하고 자기들끼리 놀라는 거예요 이만큼 신학 공부가 안 되겠다니까요 미래 재학 막아야 됩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는 단순한 개인 구원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이럴 때에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진짜로 복지 캠프를 해라 미자리교의 90% 찬스입니다 캠프를 해라 진짜로 문화 캠프 해라 정말로 다민족 캠프 탈북자를 비롯한 난민이 전세계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캠프 해라 많은 사람들이 병들에 있습니다 캠프 해라 이게 이제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가장 큰 발견이 뭐냐 이거를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거 알고 있는 한 사람이면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한 명이면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자 한 명이면 한 시대에 바꿀 수 있다 전도자 한 명이면 한 시대를 바꿔요 여러분 제자 한 명이면 한 지역을 살릴 수 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사단이 싸움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하고 싸우니까 우리가 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싸우면 단번에 싸움 대상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이번 달에 하는 것은 기억해야 됩니다 자 24응답 소개 24전도 좀 쉬었다가 나머지 강의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중요한 은약을 잡는 시작이 있기를 바랍니다 10분 동안 만 시작이 있기를 바랍니다 10분 끌고 10분 끌고 3ő 분 10분 bedrooms 아멘 아멘